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인생 첫 메이크업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모신 분이 누군지 되게 궁금하실텐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I'm your present 안녕하세요 드림노트 미소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부터 코코초 언니랑 콜라보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또 첫 콜라보가 제가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미소님이 평상시에 좀 안 해봤던 느낌의 그런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핫킷 파리트랑 제가 이제 또 마스카라를 만들었잖아요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보헤미안스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작! 눈썹을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해준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언니랑 거의 처음 보고 바로 다음날인가? 화장놀이를 했었어요 언니네 집 가서 화장놀이를 했거든요 정말 많은 화장품을 선사해주셨어요 진짜 언니가 좀 많이 같은 여자로서 챙겨주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처음 보고 그렇게 빨리 안 친해지는 성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언니는 약간 급속도로 친해진 느낌? 근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잖아요 순둥명 추천처럼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원래 미소님을 알기 전부터 좋아하던 노래인데 드립노트에 바라다 앨범에 있는 비럴수위를 진짜 좋아해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캡처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인스타 스토리에 아 기억나요? 저 그거 감독받아가지고 언니한테 보냈잖아요 우연치 않게 제가 올리브영에 갔는데 근데 그때 나왔던 게 바라다였고 아 근데 궁금한데 물어는 못 보겠다 했는데 그 다음 곡이 바로 비럴수윗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거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매장에다가 사람 없는 쪽에 가서 이러고 혹시 언니 팬덤 이름 있나요? 저 최근에 정했어요 진짜 일주일 됐을 거예요 아마 제티라고 제가 코코초여서 초코 관련된 코코볼 이런 것도 후보에 있었고 구독자분들이 직접 지어주셨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채택이 된 게 제티였어요 저도 알아요 드립노트 팬분들 페이지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제티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랬던 게 평상시에도 팬분들을 생각하는 게 느껴져서 곡 쓰는 거 아시죠 페이지분들이 네 알아요 곡 쓸 때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길래 뭔가 최대한 좋은 곡 들려주고 싶어 하고 노력하는 게 너무 나는 대리 감동 받아서 혹시 뷰러를 하는 때 꿀팁 같은 거 있나요? 뷰러 할 때요 힘 주면 절대 안 돼요 진짜요? 저도 힘 줬는데 뷰러를 할 때 되게 약한 힘으로 여러 번 찍는 건 괜찮은데 한 번에 세게 찍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요 완전 그냥 귀찮은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칵칵 속눈썹이 꺾여요 이렇게 기읍자나 아니면 디귿자로 꺾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힘을 빼고 여러 번 찍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속눈썹이 한 번에 다 안 찝힌다 하면은 앞에 중간 뒤쪽에 나눠서 뷰러를 해주는데 나눠서 뷰러를 해주려면 더더욱 힘이 안 들어가야겠죠 왜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성등분을 나눠가지고 뷰러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앞에 하면서 중간도 같이 찝히고 뒤에 하면서 중간도 같이 찝히고 하니까 처음부터 힘을 빼고 해주셔야지 이게 고르게 좀 컬링이 예쁘게 된 거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약간 보헤미안 느낌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특히 제도입니다 저희는 오늘 약간 과한 느낌으로 네 과감하게 해볼 예정이라서 좋습니다 여기 있는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컬러 음 코랄 컬러인데 팔레트가 핑크 계열이랑 코랄 계열이 같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룩을 쉽게 연출할 수 있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팔레트라 함은 저는 개인적으로 펄도 있어야 되고 쉬머 펄도 있어야 되고 아이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쉐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다 들어있거든요 아니 사실 쿨톤이잖아요 네 이렇게들 많이들 해줬어요 음 메이크업 한 거 보면은 쿨한 게 너무 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팔레트에 너무 마음에 든지 안 했어요 어떤 걸로 원래 팔레트가 막 한 가지 장르만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펄이랑 핑크 코랄 느낌도 있으면서 사실 애교살이랑 요 아예 친한 아이라인 느낌까지 있어서 저는 사실 팔레트를 그렇게 많이 안 사용하고 쓰는 것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다 있으면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 이소님이 메이크업을 되게 잘 받는다고 느꼈어요 저는 셀카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싹 보고 왔어요 캐릭터를 오 근데 약간 핑크 계열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도 항상 약간 좀 캐치하이로 블랙 컬러로 좀 뺀 것 같던데 아니요 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좀 마음에 드는 펄 섀도인데 눈 가운데에만 이렇게 발라줄 건데 이게 입체적인 눈이라서 넓게 바르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감이 확실하게 돋아질 것 같아가지고 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눈 뒤쪽은 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제가 바로 이어서 마이 메이크업을 하다 말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거는 베네피트의 피친이라는 컬러고 약간 텐한 조금 탄 느낌을 줄 거거든요 음 그래서 블러셔를 약간 눈가에도 가까이 해줄 거고 콧장눈까지 이어서 아 눈두덩이랑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약간 오렌지 계열로 주근기까지 찍어서 오 우와 주근기는 찍어본 적 없어요? 주근기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런 블러셔만 해도 있고 네 이렇게 이거 주근깨를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 주근깨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미니펜 브러쉬 아니면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 두 개를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섀도우가 있으면 긁어서 가루를 좀 만들어줘요 펄 브러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주근깨 메이크업을 할 때 되게 인위적으로 많이 찍는데 실제로 주근깨나 기미를 보면 그렇게 깨끗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메이크업 할 때는 너무 깔끔하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내추럴한 그 진짜 주근깨 있는 느낌을 살려가지고 사실 이런 데 말고도 이런 데도 있어요 주근깨가 오 오 아이라인으로 한 번 더 오 근데 다른 데에 찍어요 생각던 데 말고 다른 데에 찍어요 오 제가 지금 지민이 미소님 얼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차밍 포인트인 점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좀 진하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에 제가 좋아하는 이 만든 B286 같은 쉬머 펄 섀도우를 이게 제가 진짜 고심해서 만든 섀도우인데 이걸 바르면 애교살이 엄청 빵빵하게 생기거든요 요즘 이거 맨날 바르거든요 바르고 사람들이 뭐 발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눈 점막 있는 쪽은 좀 블랙 컬러로 채워야 또렷해 보이다 보니까 속눈썹 사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운으로 채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 무드에도 그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렇게 저는 아이라인보다는 섀도우로 속눈썹 위쪽으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서 약간 라인은 그대로 일자로 빼는 느낌으로 한 번 안 해본 느낌 저는 좋아요 써보실게요 보통 조금 더 올려버렸잖아요 그냥 눈매 그대로 따라서 한 번 더 차슬이 그리는 건 너무 이기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팔레트가 좋은 점이 지금 피치톤이랑 핑크톤 있잖아요 이 컬러랑 이런 중간 컬러를 섞으면 그 중간 예쁜 중간 명도의 색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삼각존을 채울만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만한 색도 섞어서 만들 수 있고 상상시에 잘 안쓰는 브라운컬러를 펴가지고 이 펄 이 첫 번째 있는 펄이 제일 입자가 크거든요 이거를 눈을 떴을 때 보이는데 저는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펄은 눈을 떴을 때 보여야 되잖아요 오히려 눈 감았을 때 보다 뜬 상태로 저는 찍하지 못했네요 미소님은 애교살 이렇게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던데 네 오늘 약간 다른 안 해본 느낌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속 다른 사람한테 이걸 쓰는 건 처음이에요 촬영일 기준 그리고 이게 업로드되는 것도 이거 출시 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와 영광이다 마스카라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팬지들한테 언니랑 이제 아는 사이라고 말하니까 팬지들은 어 그분 알지 마스카라의 신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네 은근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와 감동이다 과연이다 과연이다 좋습니다 뭐뭐봐요 제가 약간 쫑쫑쫑하는 아이래쉬를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돌 메이크업은 그게 약간 좀 디폴트다 보니까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룩에는 그냥 좀 내추럴한 속눈썹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제가 트위저도 만들었거든요 이거 제 영상에 콩콩콩 찍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저 봤어요 저 언니 영상 보고 왔어요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거 그 트위저 똑같은 걸로 만든 거예요 그립감도 너무 좋고 일단 별로 힘을 안 드려도 그거 엄청 신경 쓰는데 역시 알아준다 바로 알았죠 역시 알아준다 우와 네 별로 힘을 안 드려도 딱 이렇게 착 이건 제가 발품 팔아가지고 직접 제가 네일용품 파는 샵에 가서 이런 비슷한 룰을 한 네다섯 개 샀어요 사가지고 다 한 번씩 찝어보고 만들어봤는데 요게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만들었죠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요 제가 콜라보 촬영도 해봤어야지 말을 하지 지금 오늘 거의 미선님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말을 못 해가지고 아니요 오히려 언더를 할 때 심사 체크였으면 해이 유어 서 꼬리에스 오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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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아이라이너 쓸지 하얀색 아이라이너 쓸지 고민 중 오 안에는 없죠? 네 하얀색 한 번 해봐줄게요 네 안 해봐줄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얀색 아이라이너로 끝에 포인트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 눈 앞머리도 해줬었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한 번 해봐줄게요 제가 눈 뜬 상태로 진짜 추워 아 진짜 추워 좀 가리겠습니다 버텨 기왕 하는 거 과하게 눈 언더에 주황색으로 어차피 안 보일 거 같은데 쉬머 펄 섀도를 톡 컬러 제가 이렇게 한 번 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 쉬머한 펄 섀도를 만든 게 하이라이터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오카트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되게 좀 기능성으로 만들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끔 두 가지를 레이어드를 할 건데 핫킷 어 플래시 매트 립 01번 셀피 코랄이라는 컬러예요 약간 베이지 코랄 색이고 요런 느낌 예쁘죠 이거 새겁니다 네 상영씨 오버립을 하시면 될까요? 해본 적 있나요? 제가 딱히 그렇게 생각해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사진도 봤는데 오버립을 딱히 한 사진은 없더라고요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제가 촬영하면서 느끼거든요 내가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카메라 가기 전혀 안 나오는 뷰로 내가 화장을 한번 입고 내가 느껴지는데 아 집중하다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거 봐 이렇게 음 오버립을 아주 살짝만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넥 리펜슬 올드리베어라는 컬러인데 맨라인 잡아주면서 안에도 같이 자연스럽게 칠해줄게 음 약간 그로시한 느낌을 조금 더 해줄게요 사실 약간 좀 러프하게만 저희가 구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봐가면서 조금 어울리는 느낌 조금 조금씩 추가해야지 했는데 네 역시 너무 잘 어울려 역시 역시 어우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받아본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일단 언니가 너무 섬세하게 진짜 정성들여서 해줘가지고 원래 정성들인 만큼 나오는 법이잖아요 그럼요 그 애정도 남겼잖아요 네 언니의 첫 콜라보라서 영광이었고요 또 마스카라도 너무 이쁘게 올라가고 이게 진짜 제가 친한 언니라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괜찮은 제품 같아서 언니한테 받으면은 제가 되게 애정하는 템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 또 이 틴트 색깔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많이 준비해놨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오늘 좀 오렌지 룩은 좀 많이 안 해보셨다 보니까 제가 오렌지 느낌 코랄 느낌으로 해가지고 조금 텐한 탄한 탄 느낌으로 해서 주근깨까지 같이 연출을 해봤는데 와주셔서 저야말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치였고요 드림노트 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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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is Cr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